인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로봇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로봇에서 물건을 옮기는 로봇까지 올해도 다양한 로봇들이 선보였는데요. 세계 유수기업이 참가할 만큼 로봇 관련 기술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음악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 기술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중소기업 필츠 중소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스마트 팩토리인데 필츠사는 특이하게도 전체 공정에서 몇 개 라인에만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했습니다. 음악 Unser Ziel bei PILS ist es, die Menschen kontinuierlich weiterzubilden. Bei uns in der Fertigung werden autonome Maschinen in der dritten Schicht eingesetzt. Und ich denke, es ist die soziale Verantwortung der Unternehmer, dass sie nicht alles machen, was die Technik kann, sondern nur das, was den Menschen nützt. 남프랑스의 세계적 휴양지 니스 프랑스는 물론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해변 도시입니다. 그리고 니스에는 해변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죠. 슈나이더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운용뿐 아니라 컨설팅까지 해내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 207개의 공장 중 여러 개가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는데요. 등대 공장은 등대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잘 반영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공장을 뜻합니다.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센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명예가 있습니다. 이 레벨트 팩토리 등을 통해 편지화에 집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증이 있는 기술을 위해 통필해를 통해 고거는 가속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술을 통해 비바ational 기술을 통해 주저암을 통할 수 있습니다. 이 간대 모든 전차를 School기가 potentiell교가 현 confrometrie와 담당을 통해 주저암을 가속히 고려한 기술을 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축해 보면서 갈등을 통해 소logate